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50대 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관리군에 대한 재택치료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PCR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확진 문자가 온 후 역학조사 안내와 상태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가 함께 옵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상담과 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24시간 의료상담센터는 서남병원에 문의하면 되고 재택치료에 관한 일반사항은 강서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7일의 격리기간 해제 후 3일간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